건우가 죽을 수 있어 건우가 왜 죽어요? 건우가 왜 죽냐고 이리 와! 고영이 이미 죽어서 애들은 무죄로 나올 수 있다잖아 말이 됩니까?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내가 모르는 일이 뭔지 말했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?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끝낼 거야? 자기 자식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? 우리는 직접적인 친구가 필요해 아직 안 끝났어 그냥 플리마